누가 할까 이번에는 쉐인 앤 오록스랑 D&D 진짜 안하네 몇 번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잘 안해 좋은 줄 모르겠어 솔직히 쉐인과 오록스는 확실히 후반부 가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쿠드 있냐 쉐인 앤 오록스 간만에 해봅시다 쉐인과 오록스 얘도 얘도 탱컬 가야되나?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얘는 뭘로 가야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 후반부에 우리가 킬을 못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탱커로 갑시다 서브 탱으로 할거야 서브 탱 서브 탱 왠지 아까 그 위스킹 아까 그 전판 그 위스킹인 것 같은데 싹건 바로 바로가 기어부터 키죠 뭘 해야 되나 우리 친구가 세일이 은신 상태 했을때 세일이 은신 상태 했을때 투 탱크로 탱커로 갈거 그걸로 아직 했어 아 실드? 어 너무너무 길이 딸리면 재미없어 킬 딸은 해야된다 킬 딸은 포기할 수 없다 죽어서 죽어먹기는 해야지 이제는 마이크가 서있는 쪽이 돈을 더 잘 먹더라구요 여기 언덕 쪽 짧은 언덕이 더 많이 온거라 언덕 쪽 더 바타가 있네 넌 가운데로 그냥 달려가야겠다 네 갔다 어 뭐해 뭐해 야 이쪽으로 가야지 그냥 행동 다 뺏겼네요 샤드팀 다 좋네요 다 좋네 저 바닥 깔아놓고 돌리고 아 저거의 천팔명은 모으죠 어? 저쪽 아 아니구나 위스키 위스키 역시 위스키는 어 이건 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얜 이거 딱 잡고 아 이거 쥐 썼는데 쥐 바로 다시 켜서 풀어 그렇지 터졌다 이 이 이 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위스키가 잡혀 아잉 이런 아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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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데 아아아아아 베네디스 잡았으면 죽였을 것 같은데 아 저거 베네디스 잡을 수 있는데 베네디스가 없고 베네디스 피가 너무 적어서 완전 따로 피거든요 아 역시 아 쉐인앤옵스가 초반에 진짜 데미지가 좋은데 쉐인앤옵스도 약간 탱커 쪽으로 간 다음에 어 이거 딱 풀면서 데미지 어 얘 얘 잡겠다 아 던져 던져 품에라 품에라 어 어 좋아 글로가 글로가 얘 못 도망간다 어 그렇지 어 어 근데 죽겠네 아 아 아 자살을 실패했네 아 부담형 잡고 갔어 그래 맞아 돈 먹는다 생각하고 이리로 가죠 어 저희 위스키에서 죽였어요 아 얘 은심 풀 때 데미지 들어간게 은근 세서 좋습니다 맞으면서 돈 벌었다고 했는데 생각하죠 저기 위에 좀 큰거야 아 맞다 이것도 먹고 아 1800원 버섯 맞으면 저거 하는거 빨리 까져 망건이 먹어야죠 근데 우린 벌써 밀어 또 그래 어 어 얘 또 왔네 이 아 이거 떨어지면 이다 이건 떨어지면 바로 이 아잘 도망가네 아 아 죽어버렸네 잘 도망가네요 아 저쪽 베네딕트가 지금 스크롤이네요 그러네 스크롤이야 왜 찍은거야 쟤네 쟤네 말은 무시해 그냥 왜 찍는지 잘 모르겠어 난 저기서 뭐 한타가 일어나나 이래가지고 40분만 모으면 그 깔 수 있죠 어 이제 안나오네요 뱅이 다 나오네요 뱅이 다 나오네요 안다 안다 두 번 쳤더니 다 나왔나 이거 할까 추가 데미지 저게 그 뭐지 딱 풀었을 때 데미지가 확 올라와가지고 좀 좋죠 서프라이즈 파티 일단 두 마리야 저거는 전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 파티에서 좋아합니다 킬따라하는게 좋아서 이거 한다면 딱 다시 딱 꺼가지고 터지는 이 데미지 데미지가 엄청 좋아져서 여기에서 은신쿨 딱 돌아오면은 어 그렇지 들어가면서 딱 터뜨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왔네 왔네 근데 저쪽 두 명이나 저거죠? 어? 아냐아냐 어 뒤에 데네디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어 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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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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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초반에 질이 좋아 초반에 나이스 나왔어요 실드에서 충전을 거... 이거.. 둘 다 좋아 개조는 둘 다 좋은거 나는 어차피 탱으로 안그랬으니까 실드 제품으로 못 모아서 기어 빨리 하나 더 까버리고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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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한 다음에 풀어버리면 빵 여기서 패져 나가야돼 나가야돼 엠브라가 죽이려버린다 너 피 200밖에 없어 무조건 끝까지 도망가요 아아 아 피를 봤어야 되는데 누가 도망갈때는 끝까지 도망가세요 웬만하면 어차피 추격합니다 저렇게 3명이나 있으면 에이 트였어 두 번 줄 두 번 줄었네 크으 아까는 사실 마이크가 피가 적어서 은신 쓰라고 한거라는데 마이크가 딱 눈치채고 그냥 빠지네요 거기에서 바로 빠져버렸어 좋아 오케이 먹었네요 중앙 어 갈릴레아도 있었어 어 갈릴레아 저것도 유료 스킨인거 같은데 아 지금 저거 그러네 뭔가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 저 갈릴레아 유료 스킨인거 같아요 어 엠브라 이거 어 은신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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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킬 달러야 킬 달러야 잘 죽겠어 모든 적을 아 이거 기절이죠 이거 무조건 기절이죠 저 제가 에프 찍어봤는데 너무 부려서 아 좋아 라인 밀려와도 좀 열심히 때리고 스쳐야 지금 오호 어 이거 아 잡아야죠 잡아야죠 은신으로 쫓아갈 수 있는데 아 이런 아 은신 날라갔네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아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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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두 명이나 죽었네 탱커 빠질걸 그냥 아 아 은신 실패했을때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아 아 은신 아 안되네요 성공했으면 죽여 죽이고 갔을텐데 그니까 아 오늘 많이 뺐어 56개 오늘은 이상하게 평일보다 더 사람이 없네 다들 놀러가셨나보다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얼씨 올라가기가 좋죠 갈릴레아는 왜 얼씨먹어진다 얼씨먹어 그냥 은신으로 이렇게 은신 데미지도 있잖아 아 은신으로 들어갈만 하죠 얘 죽겠다 아 아 이 바로 딱 폈어야 되는데 아우 안잡혔다 바로 썼어야 되는데 아 지어주죠 누가 계속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귀찮게 해줘야되 귀찮게 아 역시 쉐인의 모습 보니까 또 쉐인의 모습 진짜 재밌는 캐릭 초반이 너무 좋아 아 아 다 뺐겠죠 아 바로 뺐겠네 뭐 저 찍기가 이거지 저거 진짜 쓸모없던데 은신 은신하고 저거 들어가죠 내 생각에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좋아 그렇지 이제 은신 이동 속도만 딱 찍으면은 딱이거든요 오베 원 아우 궁 생겼어요 재빠른 걸음 해주듯이 오베 원 나는 재빠른 걸음은 무지가 찍을 필요가 없더라고 보냈을 때 이동 속도 올라간건데 재빠른 걸음이 안그래도 한 한 2-3초 돼가지고 어 터뜨렸네요 퓨가 더 나은 것 같아 양악이네 밀어버리네 오늘 너무 이기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어 어 이거 Q로 들어가야죠 빵 그렇지 아 아우 그렇지 좋아 굿 어 궁 이렇게 딱 쓰는 오 메가레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궁 좋았죠 와 아 좋아 딱 좋았어 금타임 좋았네 아 갈라 저걸로 갔네 저걸로 갔네 저걸로 갔네 저걸로 갔네 여기서 여기서 이거 밀어준게 또다 아 아 아 아 해주자 이거 아 아 약간 하나치 저기 세명이라 있으니까 미코 분들이 계시니까 이쪽 그냥 미는게 낫죠 어 가라 데미지가 감소한다 실드를 감소한다 나는 Q 어차피 이거 도망가는데도 쓰고 많이 쓰니까 Q가 낫죠 지금 탱크 얻어 가니까 근데 이거 쉐인 앤 오로스 그 뭐지 오로스 색깔이 변하는거는 왜 변하는거지 빨갛게 아 그러게 어 피없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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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어 아 얜 얜 잡긴되겠다 어 얜 잡긴되겠다 그렇지 야 막타먹었어 이게 킬달러지 야가치야 킬달러를 막타를 먹어야 됩니다 네 막타만 먹은데 처음서부터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치 그렇지 오 오 밑에 바닥있다 좋습니다 어 저 흑점도 있네요 오 얘 잡 이 때려 때려 아 아 흑점 흑점이 때문에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어 먼저 저거부터 할거야 Q부터 할거야 아 그러면 죽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두 명이서 여기 맞고 나무 야 너는 그냥 라인 가야겠다 그래 이게 너무 많다 이제 이거 싹쓸이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해질 것 같은데 저기 저기 밥있네요 밥 아 너무 밥있어 맥을 사밖에 안 돼 아 이거 엄청 좋은데 그러네 흑점이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모르고 딱 잡힐 것 같긴 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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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빰 빠진다 냅둬야겠네요 들어갑시다 들어갔다가 제가 죽으니까 어 우리 두 명 죽었다 빠져야겠다 어 안돼 안돼 저 300원짜리 지워주죠 그래 이거 주차키 해놓고 그리고 레벨도 올랐으니까 아 안올랐네 아 우리 세명이나 죽었어요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어 얘 잡을 수 있겠는데 Q로 들어가서 잡을까요 아 아 아 오케이 궁으로 들어왔어야 제가 도망갈라다가 오히려 체력을 회복한다 최대 실드 증가 뭐래야 되지 체력을 회복한다 체력을 회복한다 그냥 실드 맨날 빠져있어 생각보다 빨리 빠지니까 응 도망가면서 또 체력도 찾을 수 있게 응 애들이 마르니까 우리 펠초 올 때까지 기다리죠 저 300원짜리 선포폭탄 지워주죠 어우 다행이다 저 하나도 안 맞았네 점차 이거 뒤로 들어갈만 하거든요 사실 뒤로 돌아서 은신 한번 노려볼까요 해봅시다 한번 어 저쪽으로 가진 요요 이게 부리허그 성공했는데 패져 패져 그렇지 아 점차폭탄 터지면서 죽었어 아 아깝 아쉽네 힐 달러네 그래도 아 근데 확실히 죽이긴 죽이긴 한데 피가 올라가니까 좀 아슬아슬하게 죽이네 이제 이제 힘드네 좀 좀 같이 때려야 돼 혼자서 좀 죽이긴 힘드네 이제 아 저쪽 정래만이네 아 평균하네 실차이 확실히 밀렸는데 확실히 우리가 완전히 밀드네요 저쪽 레벨 4짜리가 레벨 4짜리랑 5짜리가 있어가지고 베네렉트 베네렉트 0킬 6데스에요 베네렉트는 로밍을 해야 되는데 지워줘야 돼 지워줘 이거 경험치 많이 주기 때문에 지워줘야 돼 어우 야 거의 다 찼어 저 5번째 한 번 더 지우면은 레벨 8 되겠는데 오우 레벨 8 지속 시간 충돌 입히는 데미지 일단은 어떻게든 딜 올립시다 나도 좀 킬 딸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라도 지을려면 사실 데미지가 딜이 좀 되게 돼 오? 이거 퓨로 들어갔다 오 얘 잡겠다 아아아아악 야 얘 나와야돼 나와야돼 너 피가 없어 킬 킬 받는다 오우 엠브라 오케이 오케이 굿 가죠 가죠 이제는 오 우리거야 우리거야 지워주죠 아아 저거 무조건 은심풀때 150 찍어야겠다 얘는 그러니까 큐 데미지로 거의 사는거라서 오 잡자 잡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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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그렇지 그렇지 아 너 좀 늦었는데 이거 아아 아 내가 어심업 아 어심업 짓구나 이래가지고 누를 생각을 안하고 있었어 사실 아사진 엠브라 할때 엄청 많이 했거든 아우 아우 못맞혔네 그래서 죽겠네 던져 던져 저쪽이 있어 저쪽 어 어디로 갔냐 아우 귀찮게 아아 쥐 아우 안되겠다 안되겠다 오 잡자 잡자 아 쿰 아 안맞혔다 어 나와야돼 나와야돼 나와야 jack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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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딴 딴 딴 딴 깔렸어 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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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대륙이 속도가 낮지 않아 이거 이거 탁 타고 날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는거라서 어 뵙는 이 지금 브레이트 잘해 다시 2 3 2 3 4 4 우리가 먼저 이니시? 쟤쟤쟤쟤 어 궁이다 궁 우리 궁이네 이거 어 엠브라 궁 썼어 쫓지 말자 관리에 잡으면 되겠다 어 엠브라 죽었네 뭐하다 죽는거지 나한테 죽는거지 큐 못나가기 하죠 그렇지 아 어 씨붓네 우린 어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어 씨를 왕 됐네 아 혜리너로스도 재미있다 양악할때는 답 나오네 역시 큐가 얘는 큐기술이 진짜 중요한거 같아요 쟤네가 워낙 놓고가지고 오케 믿고있어요 빠져야돼 빠져야돼 계속 빠지고 오 오 이거 잡으면 되는데 이거 한번 잡죠 오 진짜 빠르다 오 광속인데 이건 나가겠다 오 나와야죠 나와야죠 큐큐큐큐 큐 잡죠 그렇지 오 아 쉽다 오 이거 빠져야돼요 아 눈이 열렸어 하 실드 없어 태그팀 발 동시에 오로스 주변에 끌어와 준하시킨다 이건 무조건이죠 이건 무조건이죠 잠잤네요 아 세미나 죽었네 역시 그 룸에서 싸우면 안 돼 capabilities 오히려 불리해지면 지금은 이제 룸으로 가면 안되 너무 맑으니까 오히려 불리해지네요 사람들이 지금 몬테나 살았어요 몬테나만 살아남어도 몬테나 혼자서 다 막아 충분히 막습니다 미코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해요 재밌네 레벨 제일 빨랐어 벌써 10레비 레벨 제일 빨랐어 탱커 절초 괜찮은데 탱커 절초 확실히 한방에 잡는 그런 기술이 있는게 아니라서 좀 버텨야 되가지고 기술을 굳이 딜 올릴 필요 없이 그냥 탱커 해가지고 그냥 레벨을 빨리 올릴 편이 효율적이네요 어 유진님 방금 도발하셨어 포화 속에서 역시 자신감이지 몬테나만 특유해 또 따야죠 어 안 돌아? 아 저기 바비 또 있네요 아 너무 너무 뒤에서 했다 오오오오 어 이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괜찮은데? 어차피 지금 달리기 속도가 올라와서 쿵쿵쿵 엉나하게 죽었다 아 빠졌어? 야 추축축축 쿵 다 한대만 더 그렇지 빠집시다 지어주고 네 자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이는 무조건 2초에다가 저거에요 저번에 뚫고 가는 거 썼다가 완전 똥이더라고 아 뭐야 아 큐를 쓴다는 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어졌을 때 살짝만 빨라지는구나 초반에 그 뭐지 역시 그래도 근처까지 다 다가간 다음에 딱 쓰고 들어가야 돼 미리 쓰면 안 돼 오 잡아 잡아 아 아 일을 썼어야 되는데 아 도발을 죽었어 도발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도발 중독 걸리면 이제 나중에 저러다가 이제 먼저 도발 쓰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도발 아 도발이 흘리네 아니 도발을 죽었어요 도발이 죽었다고 도발이 죽었어요 도발이 죽었어요 야 궁타임 진짜 지리네? 오 이겨낼 까요도 이겨 그치? 까요도 이긴 이겨 터뜨드 이긴 하는데 빨리 가져 베네리트 벌써 죽었네 진습하다 진짜 잡으러 가죠 뒤로 갑시다 내가 쥐어주고 이거 짜라라 오 큰 머니가 있는데 지금은 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생각나죠 오 엠브라우스 아 빠졌네 아 이거 먹었나 먹은거야? 빨리 없어져 좋아 돌죠 돌죠 엠브라같은데 죽기 쉬우니까 엠브라를 잡을 생각을 딱 하고 오 오 그렇지 와 빠르다 이속 이속 찍었네 오 죽었네 뭐해 죽는거지 오씨 막 먹어 역시 여기 역시 이거 라인을 밀어 라인을 가야 이제는 라인이야 다 뛰었죠? 어 다 휘졌네요 궁을 써버려? 사실 이 궁을 저거에서 별로 안쓰거든 플레이어가 하게 플레이어한테 잘 안쓴 안쓴 기술이야 사실 아 얘 정착도 되게 못 던진다 그치 어 이거 잡죠 휴 빰 이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약상 다시 딱 라인을 궁을 바닷궁으로 했네요 도 60 확신 700이야 진짜 데미지 엄청 쎄 확신 대박이야 쏘르니 이래서 무서운거야 피가 3000이라도 그냥 죽인다니까 진짜 30자 21 장난 아니죠 진짜 다같이 때려서 죽이는구나 진짜 우리 편은 재밌네 위스키는 저렇게 앞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데 불이한데 점점 위스키야 휠클릭으로 때리는 칼질 얼마나 빠른데 칼질 되게 빨라 순하지 마치 써드마트일 것 같아 그렇지 칼전이지 진짜 빨라 걔가 다른 애들보다 빠른 것 같더라고 근접공격이 어 근데 쓸데는 없지 다들 들어가서 싸우시네 이제 깎이기 시작했네요 어 저기있다 얍 쿵쿵쿵쿵 밀어넣어 그렇지 땡겨오는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 좀 있으면 큐 켜지고 큐 빵 이 그렇지 끝났다 오케이 그렇지 해줘야지 역시 쩌네 오 오 오 뭐야 왜이렇게 많이 죽었어 역시 언덕을 안좋아 어차피 끝났네요 20초 남았어 야 쟤 혼자 달려오는 쟤 죽이자 그래 이리와 이 아 야 쟤 지금 테러나는거야 설마 아 죽이고싶어 죽어놔 내가 죽일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죽지고 싶었는데 답 expectations 하 아 sim 집사 감사합니다.